안녕하세요 다먹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음료수 먹방입니다. 전에도 음료수 먹방을 몇번 올렸었는데 숙취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도 숙취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오늘 원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마셔볼게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게 원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20미리더라구요. 시원하게 sendo 잘 먹더군요. 진짜 차갑네요 얼음을 넣으니까 진짜 차갑네요 머리가 띵해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